중증 장애인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증 장애인 사업주에 대해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중증 장애인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중증 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 사업주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에게 직업생활 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안정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안정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의원은 안정적인 지원을 기획합니다. 아멘